아예 여기다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아 무섭다 야 진짜. 야 바이킹 잘 타냐? 몰라. 하... 왠지 예쁘다. 갑자기 머리를 묶어내. 혹시 저랑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저 이미 임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형 목소리 아껴, 아껴, 아껴. 알았어. 한지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한희야. 월 월.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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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 나는! 자, 우리 팀 준비됐어요? 네. 네, 출발. 진짜 시끄럽게. 여러분 지금 창비 형. 아 아닌 거 같아. 우와 진짜. 형 대놓고 대놓고. 우와 이거 아니잖아 진짜. 우와. 야. 야 얘들아. 별로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소리 질러야 돼요. 다 같이. 나 늙었나 봐. 우와 이거. 야 원래 이렇게 높아? 우와 진짜. 아직 반도 안 왔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야 제발 그만. 야 진짜 높아. 야 진짜 높아. 야. 야. 소리고 보고 나 못 내겠어. 장비리 형. 야. 그만. 롯데월드 우리 거다. 끝났네? 진짜 질러지. 진짜 무섭다. 야. 같이 질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다 모여. 자꾸 goes away. packing his way. 아. 왜気. 이osten 나 못 내. 재밌다. 야 간바에 타니까 진짜 재밌다. 장근이 괜찮아요? 그래. 참. 참 나 참. 야 자. 금방 끝나긴 한다. 오케이 금방 끝난다. 오케이 가자. 아 나 근데 소리를 못 지르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좋아 이겼어. 이헨아 오늘 돌고래 말고 범고래로 가자. 이헨아 오늘 나 어때? 아름다워? 뭘. 아름다워? 뭘. 현진아! 어? 나 오늘 어때? 나 오늘 어때? 어때? 리션나 봐. 아 이거 못 하죠. 항상 똑같이 어때? 어딘가 잘못 주차됐어 있습니다! 장난이야! 사랑해! 자, 준비되셨죠? 네! 자, 갑니다! 출발! 출발! 이거는 데시벨 문제가 아니고 지금 출발! 자, 이제 슬슬 아래 페이 도톡이 오세요 자, 이제 시작이네요 리노 형 제발! 재밌어! 아닌 거 같아 야, 이 뭐냐? 민수 깜짝이야 야, 야, 자아! accepted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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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이 형 재배웠다 배 ش ważна 와 이거 진짜 무릎더라 아 이거 소리 질러야지 진 거 같은데?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녁에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자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팀 125.9 오 진짜 높네 그리고 두 번째 팀 호리뺑 팀은 120 5 20 7.7 7.7 이겼다 호리뺑 팀 승리했다 이거 리누가 했다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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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사이로 줬어 2점 사이로 줬어 너무 아쉽당 야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 스키즈코드 아 너무 아쉽다 네 그거 먹어야지 이제 그럼 3대0으로 인사에 우리만 먹고 먹어서 장난치지 말자고 내가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후룸 라이드 후룸 라이드 타요 후룸 라이드 타요 후룸 라이드 타러 갑니다 나 다 던졌어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으러 갔어 너희가 네 또 저희 점수를 딱 합치면 후룸 라이드 타요 후룸 라이드 타요 후룸 라이드 타요 4대0이지만 4대0 이거 너무 쉬워서만 쉬웠어 야 그러면 이긴 팀이 네 개 골라가 오케이 오케이 나는 두 손을 잘 모르겠다 아 아 아 이게 뭘까 새우 뚱땡이 이거 저거 어 칼리살 아니야 건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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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띠아 아니야 또띠아 아 새우 또띠아 이거 뭐야 카프레제 코치 빨리 빨리 해 삼겹살 소세지 고치 소세지 케첩 소세지 케첩 굉장히 그 저기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고루로 왔어? 고루몬 졸라예요 밥은 먹어 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일단 이거 하나 빨리 먹자 아 아 밥이 식은다 그거랑 삼겹살 고기 고기 다 가자 이거 두 개 이거 먹어도 돼? 어 이거 먹어 이거 한번 도전해볼래? 오케이 도전 도전 뭔지 몰라? 이거 뭔지 모르지만 도전 일단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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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그러면 아 현진이 현진이 현진인 현진이엔 현진이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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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꼬치 갈비살 소세지 꼬치 갈비살 우와 다 같이 열어볼까요? 자 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 훈제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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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훈제현어 훈제현어 야 훈제삼겹살 미쳤다 훈제현어 훈제현어 야 꼬치 훈제현어 야 우린 꼬치만 있냐? 우리 후식이 있네? 잠시만요. 이거 또 아니잖아. 야 우리 와인 안 진대 그냥. 지쳤다. 와 미쳤다 이거. 훈제 형 오였네. 와 내가 깜짝 놀랐네. 야채 훈제 써보니까 소스 와 이게. 어떡하니. 맛있겠네 고기도. 아 맛있겠다. 갈비살이길 바랬어 형이 갈비살이다. 현진 이헨일 줄 알았지.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야 근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맛있어? 스테이크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안 맛있어? 와 미쳤다. 아 맞아. 와 진짜 진짜 미쳤다. 야 근데 꼬치 내가 먹어볼게. 아이고. 어때? 음. 음. 야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 너무 맛있는데. 야 너무 맛있는데. 어디서 새끼인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여기 먹고 싶은 사람 하나. 줘요. 카메라 보고 애교 선출 테스트 한 번 하고. 먹고 싶은 거. 형 그냥 밥 앞에서 굴복할 거야? 응. 해당 하자. 장빈이 훈제 연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응. 응. 먹어 먹어. 이거 뭐야? 형 옆에 있는 건 뭐야 이거? 아 그냥 줘. 총 삼겹이 두 개? 뭐냐. 먹을 거 앞에서는 저는 무릎도 꿀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현진아. 네. 난 이렇게 맛있는 걸 냅두고 안 먹는다고? 어? 아니 아니 난 괜찮아. 아니 난 애교 안 보려고 그랬지.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잔 거 한 잔 거. 통 삼겹? 한 번만?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야 소시지가 맛있다. 됐어? 먹어봐. 먹어봐. 야간 없어. 이게 뭐야? 탑스테이크. 다들 개인 미션 있잖아. 응. 근데 성공했어요? 응. 나도 성공했어. 나도 성공했어. 성공했어. 생각도 못하고 있어. 땡큐 땡큐. 아 너무해 너무해. 우리 되게 바니 바니 같다. 그러니까. 컷풍하네. 나 사랑해? 어. 어? 어 사랑해. 나 사랑해? 그만 말해. 아 아파. 왜? 난 실패했어. 뭐라? 뭐였는데? 승민 한 방. 아 그래도 먹는 게 좋겠다는 거구나. 아아. 멍. 멍. 배고파. 멍. 자기. 멍. 멍. 아무도 안 걸려들더라고. 성운해? 승민아 멍? 승민아 멍? 승민아 멍? 나는 조용히 해였거든? 미션이었어? 이유가 있었구나. 아 멍이 진짜 잘한다. 나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조용히 해. 앞에서 조용히 하래.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아아. 야아아. 아 제발. 진짜 한 번만. 진짜 아파서 그래. 내가 한 800번 말할 거네. 계속 아악! 이러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스키즈코드. 하니, 하니 건 뭔지 알 것 같아. 잘생겼어. 얼굴이 잘생겼다. 솔직히 내 건 너무 이제 내가 너무 티나게 해가지고. 맞아 처음에. 다 알긴 했는데. 릭스가 솔직히 그런 말을 잘 안 해주니까. 계속 나 잘생겨 잘생겨 재밌게 물어봤는데. 얘가 실수로. 어 잘생겼어 라고 말하긴 했어. 내가 말했나? 기억이 안 나요. 와 근데 이런 거 찾는 것도 진짜 일이겠어요. 그쵸? 아 근데 이거 탈 수 있어? 나는? 아 근데 이거 탈 수 있어? 나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왜? 갑자기? 자기야 왜? 근데 잘생겼어 한 번 찍혔는데 여기 방금? 잠깐만요. 나는 실패. 왜? 너 귀여워 아니었어? 귀여워 아니었어? 기다려. 기다려. 약간 이런 거. 나 지금 탈을래. 나 지금 탈을래. 지금 탈을래. 하니지 너 나랑 지금 썸 타자. 나 지금 시작할래. 빨리 할래. 나 지금 탈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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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기다려. 할 줄 알았거든? 나 하더라고. 나는 설렌다였는데 설렌다니. 배고 못했어. 어렵지. 아 그래서 계속 나한테 끼 부렸구나. 이 앙큼 폭스. 나도 성공. 형 뭐였어요? 난 되게 쉬웠어. 너희가 평소에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 나이 먹었어. 나이 먹었어. 안 오십. 왜 그런 줄 알아요? 아 맞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귀여워라는 단어였어. 귀여워. 형 그래서 성공했어요? 응 성공했지. 우리 예은이가 해줬어. 아니 부모님을 언급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귀엽다고 하러.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귀여워? 귀엽죠. 그래? 그럼 나는. 형도 귀엽죠. 우리 엄마 아빠도 귀여우니까 나도 귀여운 거지. 어이없네. 오늘 실패한 사람 누구 있어? 나. 방금 폭스. 보낼.. 얻는 건가? 복권이네.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이십억. 야 근데 여기서 복권 당첨되면 이게 근데 뭐가 나와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번호인데? 아 당첨 당첨 당첨. 얼마? 진짜 당첨인데요? 모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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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수수료 때면 얼마야? 야 진짜 1억 원 보고 깜짝 놀랬네. 아 옆에가 1억 원인데 아이 참. 오 아니야. 딱 봐도 여기까지 포기해야 돼. 레츠고! 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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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건 안 되고. 설마 했던 니가를 돌아버렸어. 오케이 꽝! 꽝꽝! 꽝꽝꽝! 게임 6등부터 한번 봐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 키즈 한인데요. 이제 개인 채널 하나 만들었어. 아니 독꽝 뽑기. 혹시 10억 원에 당첨되신다면 멤버들에게 그 금액의 일부를 주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1억씩 줄 계획이 있습니까? 네? 설마 혹시 혼자 갖고 나가진 않겠죠? 둘 생각이 맞아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야 1억 뽑아둔다 이제? 1억 가자! 1억 뽑아봐 내가! 1억 가자! 앞에 억자! 여기! 안 돼. 넘겨. 빰빰빰빰빰. 빰빰. 오 오adas! 오 오오? 오오 오 오오오 미쳤는데! 오 오오오? 오 오오오오 미쳤는데! 오 잠깐만 오우 잠깐. Albany 0.6.0 0.6.0. 위해부터? 0 7? 0 7? 7이 나와야 돼. 다음 8보다 0.5.0. 나한테 잘 돼. 2천! Alpha Alpha 자격. 야, 복권 너무 재밌어. 와아. 게임 팩토리 왔다. 자 여러분 게임할 수 있게 제가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돈 내놔. 야 돈 주고 가져와봐. 야 물 좀 줘 봐. 숙소에 이런 거 있으면 재밌겠다. 이걸로 갈까? 그래. 이제 촬영이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나온다 나온다. 우와 우와 우와. 지금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니? 나 밖엔 없는 게 나 밖엔 없는 게 제발 나를 떠나 가지 마 걷지 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아아! 제발! 백점 아깝다. 아 됐다. 시간이 없었어. 다리가 안 잡았어. 향진. 이현이 돈 많았네. 야 이현이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야 너무 어렵잖아.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에 너무나 고를 것 없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세 개? 세 개 쓰러트렸어요? 아니 기회가 딱 한 번이야? 네. 집중해 집중해. 두 포인트. 집중해 두 포인트. 얘들아. 아들 가자. 엄마 기다린다 야. 지금 열심히. 엄마 미안해 돈 다 썼어. 아들 가자. 스키즈 코드. 아 오늘 진짜 신나게 원없이 넘는 것 같다. 오늘 그 이 이 이 이 목적이 뭐죠? 왜 이 이 이러고 다녔냐. 이 이 이 이. 아까 전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여 있었거든. 직접 불가수님이었어. 맞아 맞아 맞아. 저쪽 팀은 그 168. 168. 168. 기억이 잘 나는데 202였나요? 맞아요 맞아요. 202. 어때요? 해서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둘이 합해도 100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했었는데 45가 나왔습니다. 3이 떨어졌네. 아니야 아니야. 3이 정말 큰 숫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3이라는 가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어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아 아 나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아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할리게 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잠시만요. 참빈 씨 결과가 나왔는데요. 64가 나왔어요. 몇였는데요? 52 저 12가 올랐습니다. 저는 37이 나왔습니다. 나 42. 42여. 왜? 68? 65여. 너 왜 그래? 졸린가 봐요. 새로운 폰을 찍어줄게. 뭐야 새로운 폰이야? 하나 둘.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형 보여요 빨리 이리 와요. 빨리 찍어봐. 우리 다 여기다. 하나 둘 셋. 저 저 아 여기 아 감사합니다 저 저 저 찍어주세요. 누구? 62. 62? 62? 말했지? 야, 야, 노인, 노인, 세수 맞다고. 아니, 정수아, 우리 몇 나왔어요, 그러면? 망했다고. 잠깐만. 파트에서 그래서 맞아졌나요? 어? 211. 와, 근데 많이 늘었다, 진짜. 한 명이 추가됐네, 거의. 168이었는데? 오,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이긴 거지. 너무 많이 늘었네, 저쪽은.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어, 너네가 이겼어. 야, 근데 원래 이 게임의 목적이 아까 스트레스보다 얼마나 더 주는 게 그거 아니었냐? 맞아. 이제 느는 걸로 계산하잖아. 그렇다면 승리팀은? 우리 팀! 스트레스 덜 받은 팀이 공기팀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먹을 거든 또. 내가 먹을 거든 고맙하네. 와, 뭐예요? 트러블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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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고기야? 이야! 잠깐만. 우와! 불고기용 아니지, 확인해, 불고기용.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중심원 스태프. 저희 넷이서 공평하게 나눠서 먹겠습니다. 오케이. 정말 1g도 파트리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셔야 돼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마라카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바대기 그대의 아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여수 밤바다 진한 낮아제도 먼지 거리고 호나리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로비 그런 의미가 있죠 조용한 떠나니에게 노래합시다 딴따딴 지나간 곳은 지나간 곳은 애들 안녕 지나간 곳은 애들 안녕 그럼 흥미리 가니 그쵸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회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욱 rabbits 아빠 이거 감사합니다.